남의 말 따라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반향어 자제 엉뚱한 소리 및 솔직함 금지 특히 고래 얘기하지마 아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세요? 이게 뭡니까?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아는데 진호 씨 지금 딱 졸릴 시간이잖아요.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야 그게 지금 다 받은 거야? 아 완전 부럽다. 야 나한테는 껌만 하나를 나눠 씹자는 사람이 없는데. 저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. 잠시만요. 전화 좀 할게요. 회전문이 어려우면 다른 문으로 나오면 되잖아. 착석해 주십시오. 양해 말씀 드립니다.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.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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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